자 포는 사우젠드 오브 이어스에요. 자 포는 동안이라고 해석되는 거고 에스 오브 붙으면 어떻게 해서 가라고 했죠? 사우젠드에 에스 오브 붙었어. 헌드레드에 에스 오브 붙었어. 밀리언에 에스 오브 붙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똑같은 수업 때 출력을 해달라고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사람들은 이거 해부피피야. 해부피피는 현재 완료다. 이것만 떠올리고 생각할 수는 어떻게 하라고? 해부 헤드 헤드 다 날려버려. 오케이? 사람들은 꿈꿨다. 자 뭐에 대해서? 길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꿈꿔왔다. 사회 뭐. 그러나 자 유일한 것 하고 잘 봐. 이제 여러분이 나누면 이런 거 다 혼자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분석이 됐어. 자 유일한 것인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노래하고 춤추고 그 다음에 make sacrifice는 희생을 만들다니까 희생을 하다. 희생 괴물을 다치다. 이럴 때 기구는 뭐 누구에게? 길을 내리는 힘의 기구. 그런데 이렇게 딱 봐도 기우제 드리는 것이 기우제. 기우제 드리면 막 이상한 일 하잖아.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동물 죽이거나 사람 죽이거나 해가지고 기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말을 하는 거야. 자 근데 다시 문법적으로 돌아와서. 자 이런 구조를 갖췄어. 이런 구조는 어떤 구조일까? 내가 일단 구조를 갖췄다는 어떤 구조일까? 꾸며졌어. 꾸며졌어. 내가 어느 때에 꾸며졌어. 이렇게 꾸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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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대명사 할 때 이렇게 가로채어 갖췄어. 근데 관계대명사 좀 없지. 됐 생략.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이 생략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혼자 발표할 때도 알아야 돼. 실력이 커지면 이렇게 복회할 때는 이런 거 훈련하기에 참 좋아. 자 물론. 자 도우스 메소즈. 그와 같은 방법들. 그와 같은 방법들은 여러분 이렇게 지우려 드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말을 하는 거죠. 자. Did not work. 이때 워크는 일하라가 아니고 효과있다. 효과가 있지는 않았다. 어떻게 자연현상을 비가 내리는 건 자연현상이잖아. 사람이 뭔 짓을 한다고 해서 비가 내렸다. 안돼. 뭔 짓을 했을 때 비가 내린 건 우연의 일치야. 그렇죠. 그쵸. 자. 그러나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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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have a scientific way 과학적 방법을 가지고 있다. 자. 선수사 ING. 비를 만드는 과학적 방법을 가지고 있다. 자. this rate is known as. be known as. 써볼까? 무엇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으로 알려져 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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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안글만하면 그냥 이만한다고 한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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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피셜은 여러분 이거 무슨 느낌으로 이 단어 보면 아티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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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비로 알려져 있다. 자. 투구성사를 뭔가 하기 위해서도 해결을 먼저 쳐보라고 그랬어.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걸 생각하라고 그랬어. 자. 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싹 들어갔네. 자. there should be big and heavy drops of water. 자. 크고 무거운 drops of water은 물방울이야. 물방울이 있어야 한다. 또는 I see crystals in a cloud. 분 속에 얼음 결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므로 비행기들은 fly 난다 through a cloud. 주름을 통과했다. 그리고 spray extra water into it. spray는 분사하다고 해석되죠. 그것에 추가적인 물을 분사한다. 그것이 가려면 구름 속에 물을 더 분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봐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껌추 띈느낌이 들지? 응. 근데 이게 아니냐? 잘못됐다. 그게 그냥 껌추 띈느낌이 들지? 진짜? 이렇게 그렇구나. The water mixes without tiny drops in the cloud and makes them bigger. 그 물은 섞인다. 작은 물방울들. 즉, 구름 속에 있는 작은 물방울들과 섞이고 그것들, 그것들이라는 건 작은 물방울들을 더 크게 만든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fly 떨어진다. 하늘로부터 드디어 비가 내린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fly from. 자, 비행기는 또한 분사한다. 화학 물질. 살짝 드디어 꾸며지게. 여기까지. 공사부터 튀어나왔다. 무슨 격? 무슨 격? 응. 여기 왜 이렇게 붙었어? 괜찮다. 자, 공사에다가 S가 붙은 거면 지금 선행사가 뭐야? 단수지? 저공사 스위치잖아. 선행사가 단수니까 공사에는 S나 S가 없어져야 되지. 여러분, 주격관계내면사만 잘 알면 안 되고 다음에 나와 있는 공사의 수입식까지 알아둬야 된다고 했잖아. 화학 물질을 뿌려버린다. 자, 물 방울을 프리티스. 얼게 하는 화학 물질을 뿌린다. 어디 쪽으로? 자, 구름 속에 있는 얼음 결정소. 그들이 충분히 크고 충분히 무겁게 될 때 이때 그로우는 되다. 잘하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될 때 그들은 떨어진다. 어디로? 땅. 자, 뭐로? 이로써 떨어진다. 자, 사람들은 희망한다. 이 기술이 자, 멀리 봐야돼. 나돈미 보면은 여러분. 나돈미하고 뭐까지 멀리 봐야돼? 벗어델. 나돈미에이 벗어델. 나돈미에이 벗어델 이는 뭐야? 한 번. 나돈미에이 벗어델 이거? 안 배웠어? 그렇지. 이거는 이렇게 b as well as a로 바꿔줄 수 있다. 여기까지 되었지? 좋나? 너무 좋지. a뿐만 아니라 b도. ab뿐 다의 의미야. a뿐만 아니라 b도는 ab뿐 다의 의미인거죠? Gasga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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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입안이 제일 따뜻할거야. 열어줘지 알았지? 상관이 없잖아. 바쁜 세상을 좀 볼거야. 바쁜 때 잠깐만 있잖아. 니 방이 저리다. 나 안 찍고 외롭니? 여자친구 맨날 기다릴 것 같아? 됐니? 다시 할게. 사람들은 희망한다. 이 기술이 오형식이네. 멀리 볼 때 알아야지. 헬프가 나왔으니까. 오형식에서 헬프가 쓰이면 목적어, 목적보호자료에 동사원을 꾸면서 둘 다 쓰이는거야. 이 기술이 농부들이 식물을 재배하는 걸 도와줄 뿐만 아니라 뭣도? 록몬. 가뭄이란 뜻이야. 가뭄. 가뭄을 멈출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문제 풀어볼까? 2번은 내 문제 잘못 만들었죠 여러분? 주제로 알맞은 거. what happens in clouds? 구름 속에선 뭔 일이 일어날까? bad effect는 나쁜 영상 또는 나쁜 결과. 인공 비해 나쁜 결과. 아니죠. advanced business는 뭘까? 이적. 인공 강호의 이적.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인공 강호를 만드는 방법. 전통적인 방법. 전통적인 방법은 없었어요 여러분. 인공 강호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 전통적인 방법은 없었어요 여러분. 다만 쓸 수 없죠. 이게 유 reconnected map. 다른檄00원 인공강수, 인공비는 비행기가 추가적인 뭐를 뿌린다고 했죠? 워터 뿌린다고 했죠? 일단 워터를 뿌리고 2번. 그것이 작은 물방울을 어떠하게 만들었죠? 얼음 결정체로 만들죠? 그 다음에 또 뿌리는 건 뭐라고 화학물질 밖에 없었죠? 비행기가 또 구름 속으로 화학물질을 뿌렸죠? 그럼 어떻게 되죠? 물방울이 얼어버렸죠? 아, 이게 알죠? 얘가 두고 꼬리 질기기는 미칠 것 같은데 기억없어? 아, 쉬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 먹었죠? 그래서 귀가 하나에서 떨어졌죠? 그냥 먹었죠? 먹었죠? 그래서 귀가 하나에서 떨어졌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